정부가 무려 622조 원이라는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뭔가 이 클러스터 얘기는 참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볼까요? 저는 클러스터라는 용어를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너무 클러스터를 앞세워서 정책을 앞세우는 홍보수단으로서 클러스터가 남발이 되는 경우가 역대껏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클러스터는 중요하긴 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 집적 효과라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정부가 마치 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부가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네. 개별 기업,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 이제 종합 발표가 다시 되면서 좀 업데이트된 사항은 투자 규모가 이전 발표보다 더 커졌어요. 총 622조. 삼성이 500조, 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 2047년까지요. 기업들에서 각출을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보도자료 같은 거, 주어 같은 거 보면 애매하죠. 마치 정부가 조성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부가 조성은 하고 돈은 각 기업들이 내는 거예요. 정확히 조성을 지원하는 거죠, 정부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성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꽤 큽니다. 이게 이제 우리 보통 반도체 단지들이 모여 있는 화성부터 수원, 용인, 최근에 평택, 그리고 용인의 새로운 지구들이 조성이 돼서 여의도 5배 크기입니다. 상당히 크게 짓는 거고 반도체 공장만 13곳, 연구시설 3곳이 신설이 되는 집적 단지가 되고요.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웨이퍼 기준으로 해서 월 770만 장 생산이 됩니다. 이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거고요. 이제 이게 기대가 되는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 새롭게 공장이 신설되는 곳이 다 파운드리. 대부분 파운드리예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공격적 투자를 어쨌든 계획을 세웠구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고. 평택과 용인의 시너지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용인원상 평택 같은 경우는 이미 SK닉스나 삼성전자의 다양한 공장들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더 많이 더 늘리겠다라는 건데. 저도 궁금합니다. 완공이 언제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규모 같은 경우에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가 500조, SK닉스가 122조라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공장의 완공이 언제 되는지 그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런 로드맵도 좀 나와있나요? 뭐 정확한 로드맵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초기 공장 만들어지는 것만 해도 주변에 인프라를 먼저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의 핵심 포인트 뭡니까? 두 가지? 물과 전력입니다. 이 두 가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우리가 과거 텍사스에서도 삼성 공장이 한 번 크게 쇼크가 났던 이유가 갑자기 추위가 오면서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정전 사태로 인해서 한 번 반도체 공장이 쇼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반도체는 공장 한 번 멈추면 한 달 정도 가동을 멈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산이라는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공장은 거기다가 장비도 바로 옆에다 짓고 소부장도 옆에다 짓고 해서 산업의 집적도를 높여서 최대한 효율화된 그런 공장을 만들겠다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울진 쪽에 있는 원자력 쪽에서도 전력 끌어오고 그다음에 태양광 쪽 일부 발전을 통해서 또 조달하고 이런 전력 계획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초기의 공장 만드는 곳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인프라들이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들이 얼마나 빨리 깔리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공장의 아마 초기 공장 완공 자체는 아무리 빨라 203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창원 고수님은 이번 소식 좀 어떻게 달갑게 들으셨나요?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자금에 대한 또 우려가 커질 수가 있죠. 돈을 그만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쓴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캐파가 확장이 되는 돈을 써서 어쨌든 캐파 확장되고 매출이 늘어난다면 이게 정당성이 생기겠지만 600조면 어쨌든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우리나라의 연 예산도 몇 배가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만약에 반도체가 실적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거를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결국엔 인프라가 잘 구성이 돼야 되는데 과연 정부에서 뭐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준다라고는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력 공급량도 같이 맞춰서 또 증가가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규모만 전기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되는 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지금 머릿속에 넣어두지 마시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일단은 미래의 맵 정도 끝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7년, 지금 47년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 남은 거잖아요. 204년이니까요. 네. 23년 남아요. 그러네요. 산수가 안 되네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연간 투자하는 캐펙스를 보시면 이미 50조가 넘어요. 얼마요? 이미 연간 캐펙스가 5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미 그 정도로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50조를 20년간 써보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매번 캐펙스가 그 정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숫자를 가지고 뭔가 조금 정부가 긍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미 그 정도 연간으로 투자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물론 이건 해외 투자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일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그 정도의 투자는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빼놓지 말고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반응을 하나요?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천반부터 삼성전자가 하이스가 지금 완전히 밀렸다가 주가가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뉴스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보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500조 투자한다, 120조 투자한다 이런 거는 기업이 장사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공정을 업데이트해야 되고 새로운 공장을 더 지어야 되고 그러고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서 새로의 뭔가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중요한 부분이 전기를 끌어다 준다 중요해요. 수도를 끌어다 준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천재가 이끄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인적 인프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를 해준다, 전기를 깔아준다, 수도를 깔아준다 해서 생색을 낸다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좀 더 어찌 보면 디테일을 따져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핵심이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인력 유출된다는 것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당장 반도체를 개발할 인력도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는 특히 반도체를 우리가 개발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창의적 인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수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은 수능치고 난 뒤에 판사, 검사, 변호사 아니면 의사 이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대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R&D 연구에서는 축소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약간 국회 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자꾸 저를 어디로 보내시라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 만든 거 지금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고 한데 지금 거의 교육부 장관님 모시고 이거 교육이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 공대 안 가고 다 돈 번다고 의사됩니다. 이거 교육 시스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지금 우리 주식 얘기로 다시 오죠. 그 얘기 하려면 정말 우리 국회로 가서 저기 높으신 분들 같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주식 얘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지금 당장 인재가 없어요. 인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팸리스 지금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삼성전자 잘합니다. TSMC 대비로 해서 일대일론 잘해요. 그런데 TSMC의 주변에 있는 그런 기업들 대비 삼성전자 주변의 생태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팸리스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클러스터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유도 대만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대만이 어찌 보면 TSMC를 위시해서 전공정, 후공정 모두 다 다 같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가 어찌 보면 생태계가 형성이 좀 늦었고 이 부분에서 생태계 형성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투자를 한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다양한 인력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문제는 알겠고 그 문제 단기간에 우리가 해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뭐 이렇게 몇몇... 여기도 2047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47년까지 얘기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왔으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골라보는 게 또 우리 주식 투자자로서의 몫이니까 뭐 소보자, 펜리스 이런 뭔가 이제 설비를 더 추가하고 공장 짓는다고 하면 기업들 수혜, 기대할 수 있잖아요. 어떤 기업들의 표정이 왜 그러세요? 저는 케이버 고수 얘기한 거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수혜주를 물론 골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TSMC가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을 누르고 이제 확고한 일일을 차지하게 된 결정적 차이가 삼성이 메모리로 한참 돈을 많이 벌던 그 2010년대 그 시기에 TSMC가 했던 게 중소 패밀리 서체들을 하고 학계랑 되게 중소 규모의 활발한 프로젝트들을 되게 많이 수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매출이나 수익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이. 그런데 이제 그때 TSMC는 굉장히 프로젝트 성과들을 그대로 데이터로 축적을 했었고 그때 육성됐던 펜리스들과 그때 TSMC가 쌓았던 노하우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TSMC가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에서 강제로 올라선 거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전철을 함께 밟으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쉽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도 펜리스 업체들 육성 방안들 계속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때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게 그런데 이제 이런 클러스터의 효과라는 게 어쨌든 집적도를 높인다는 거는 아까 인프라를 모아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R&D 캠퍼스라든지 예를 들면 카이스트의 수원 캠퍼스 이런 것들이 이번 계획 안에 포함이 다 돼 있어요. 그런 인재들이 모이게 하는 그런 효과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장기 경쟁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622조 안에 그런 뭔가 연구 인력에 대한 양성도 분명히 들어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622조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쓰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이게 매우 작습니다. 이 부분을 어찌 보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돈, 대만 정부가 지원하는 돈,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랑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돈의 액수를 비교해보시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점도 어찌 보면 좀 더 아쉬운 대목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목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순서는 당연히 인프라가 최우선이고요. 그다음 장비 들어가고요. 그다음 소재 늘어날 거고요. 최종 수혜, 전체적인 수혜는 당연히 반도체 빅투가 받는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 순서대로 쭉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치적인 뭐 이런 가르마 이런 거 없고요. 지금 진행자는 어디 정당인 것 같다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무소속입니다. 저는 여도원에 소속돼 있고요. 사실 이런 얘기는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가 장중에 종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이 관련한 이야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우리 테이버 고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예응을 조금 더 추격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힘듭니다. 아유, 진행자 하기 힘들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종현 고수, 신규 공장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그래서 관련주 궁금했다고요. 그리고 손성호 고수, 반도체 클러스터, 직접 효과와 세제의 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죠. 하창원 고수, 규번만 봐도 반도체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테이버 고수는 정부 지원, 이제는 전쟁이다. 더 확대되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자인터5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2회 주제 체크해 보시죠. 검스personalrega. proofEEPEEPEEPEEPIPBIARPE